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그냥 조작하게 되면 무조건 집니다. 더블당이 그냥 역전을 할 수밖에 없는, 총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은 4.15 총선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과학법칙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총 투표자로 구성되는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객차를 두고 사전투표자 그룹하고 당일투표자 그룹을 뽑아내면 자식이니까 유전자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전자가 같아야 된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고보가 받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뭐가 나옵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뭐죠? 표본집단을 두 개를 뽑았는데 유전자하고 dna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유전자하고 여러분 dna가 가장 많이 달랐던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같은 모집단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선부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범죄집단은 가설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확정적 사실인 것 왜 본인들이 만들어서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서 다 뭐죠? 득표수로 이동하는 규칙이 다 찾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새로 만든 자료인데 4.15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당일투표에서 더블당이 32군데를 이겼습니다. 통합당이 17군데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리안 선거구는 더블당이 41석이고 통합당이 8석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성부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통계학이 말하는 과학적 여러분들 법칙에 따르게 되면 통합당이 여러분 당일투표 17석을 이겼으면 통합당이 얼추 17석 비슷하게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더블당은 32석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관림이나 성부를 조작했기 때문에 더블당이 여러분들 당일투표는 32군데에서 이겼지만 당선자는 41자리로 부풀려 오는 겁니다. 다음 경기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에서 승리한 데는 더블당이 39곳 통합당이 20곳입니다. 그러면 당일투표하고 여러분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여러분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당일투표 선거구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 당선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39대 20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지금 승리선거구는 더블당이 51석 통합당이 7석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선관위가 더블당 당선자를 만들어준 정거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물정거는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거는 최종 목적지는 부정선거의 최종 목적지는 후보가 받는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했으면 뭡니까 당락을 바꾸는 겁니다. 그 숫자 조작이 선관위가 주도했고 그 숫자 조작을 다 이름 찾아가지고 숫자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 밝혀낸 겁니다. 인천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에 승리한 그런 선거구는 더블당이 10군데 통합당이 3군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당선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블당이 11군데 통합당이 1군데입니다. 이 11군데 가운데 조작한 데 가운데 하나가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연수월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한 테이블만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격차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 격차를. 이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12.5%를 훔치고 12.5%를 더해주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평축은 차이값 크기고 수직축은 해당 차이값에 해당하는 선거구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를 한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얼마를 할 것 같냐.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 이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대패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도를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그려준 거 아닙니까. 이 현장의 개표소입니다. 개표소에서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개표 상황표 집계가 끝나게 되면 이걸 전송하게 되면 보조 db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 db와 연결된 두 세대의 이런 pc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보조 db에 입력된 것이 그대로 뜨는 정상 서브용 pc가 있고 이것을 변조하는 조작 서브용 pc가 있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에 미리 조작 프로그램이 다 여러분들 조작이 되고 지역별로 조작값이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료가 통과해서 메인 서브로 가는 도중에 다 변조가 되는 겁니다. 수개표도 중요하지만 집계도 여러분들 디지털하게 되면 다 변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샘플을 샘플을 종원해가지고 이 만 표를 넣는데 만 2천 표로 이렇게 변조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조작값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20% 조작할 건지 25% 조작할 건지만 입력해놓으면 그냥 자고 있었던 뭡니까 다 자료가 조작되어 들어가고 방송리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이 전산조작이 결국은 방법까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9번의 공직선거가 있었고 그 9번의 공직선거 가운데 8번은 구조작법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을 썼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거야. 아예 뭡니까. 통합선거인 명분을 위변조회가 가짜 사전투표 토론을 만들어가 전부를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인데 이 방법이 훨씬 넘은 의미가 위력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는 이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표가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핵신이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혁신이 가장 중요한 건 사전투표 제도만 핵신하게 되면 국힘당이 무조건 이기고 국민들은 발뻑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이 쉬운 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자 여러분 어떻든 시록 같은 어둠이 이렇게 다 덮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또 뒤집어질지.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왜 이게 이제 죽고 사는 문제니까. 더블당 이름 일당 지배체제가 되니까 지금도 개판을 치는데 앞으로 개판을 입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깎아 봐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작이라는 것은 선거가 여러분들 간단한 것처럼 조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상도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투표지 분류기 수법을 사용했을 거다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계에서 뭐죠. 개수조정은 다 여기서 할 것이고 한두 명만 가지고 다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좀 집대성한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덕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각성해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해서 나라를 구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저는 물러날 길도 없고 아무도 이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자라는 데까지 2024년 총선까지 이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서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듣던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실방을 봐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방송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침에 시간 되시면 꼭 공병호 tv를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나라 걱정도 하고 또 동시에 변하는 세상에 대한 정직한 논평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